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C&B와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대한노인의 대전광역시연합회에서 경로당 의식개선을 위한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재석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노인의 대전광역시연합회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고난의 시대를 살아오시면서 오늘날의 풍요로운 민주사의를 읽어오신 분들이십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배움에 소외당해오신 주민들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서 참여할 수 없는 어르신들은 마을경로당에서 소외라고 계시는데요. 대한노인의 대전광역시연합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경로당을 방문하여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팩세시대 신노인 교육을 도입을 해서 한 2년 전부터 신노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다인 교육과 치매 예방, 자살 예방을 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중인데 인성교육을 주로 시켜서 팩세 신노인 교육을 최성화시키고 사회적으로 뭔가 참 존경보다도 뭔가 노인들이 앞서가서 모범이 되는 노인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의식 인성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행복한 경로당 존경받는 노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경로당 의식개선사업으로 일반 교양강좌와 웰다인 강좌 그리고 특허 강좌로 나뉘어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일반 교양강좌와 웰다인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죽는 거죠 잘 죽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종전에 당하는 것에서 죽음을 맞이하자는 뜻이죠. 연합회에서 이런 좋은 강사님을 선택해서 저희 마을까지 오셔서 강의를 해주신 데서 뜻깊은 하루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로당에서는 특허 강좌로 가도 강의를 하는군요. 이곳 어르신들은 차를 통하여 서로 소통하며 생활의 즐거움을 찾으셨네요. 우리의 전통 다두 문화는 풍류이며 멋이지요. 차 마시며 화를 누르고 고요히 사색을 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손님을 대접하거나 조상을 모시는 제사상에도 차를 올렸지요. 눈이 오고 서리가 오더라도 끝끝이 혼차서 꽃을 피운다고 해서 거만한 옷장에다가 서리상장에서 국화를 갖다가 오상고절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만족해하는 교육을 통하여 행복한 노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민기자 조재석입니다. 좀 기억해주세요. 시민아